이번 시간에는 x좌표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고양이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x좌표를 얼마로 정하기라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클릭하면 고양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시죠. 이렇게 0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위치는 뭐죠? 여기 있는 이 좌표를 x축, 이 수평의 어떤 좌표값에서 0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죠. 그래서 고양이가 가운데로 위치한 겁니다. 제가 이걸 y를 이렇게 위치하고 여기 있는 값을 만약에 제가 0으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y로 되어 있는 것을 더블클릭해볼까요? 아 제가 헷갈렸네요. 바꾸기가 아니라 정하기를 쓰셔야 됩니다. 자 0으로 하고서 더블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고양이가 y축의 좌표값이 0인 이 중간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스테이지의 한가운데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축을 정하는 것과 x축을 바꾸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바꾸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선택된 이 스프라이트를 스프라이트를 현재의 위치, 스프라이트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x좌표로, x축으로 10만큼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죠. 반대로 x좌표를 얼마로 정하기, 바꾸기 말고요. 정하기라는 것은 현재 이 고양이의 위치가 어디 있건 간에 x좌표 0으로 고양이를 이동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꾸기와 정하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조금 이름이 헷갈리는데 이 두 가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좀 해두셔야겠죠.